안녕하세요 토토캣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갤럭시 워치4 보호필름을 샀어요 이 제품은 슈피겐의 이지핏 이라는 제품이구요 보시면 갤럭시 워치4 40mm 두개가 들어있어요 제가 요걸 구매한 이유는 필름을 붙일 때 보조용품이 하나 있더라구요 제가 필름을 잘 못 붙이는 똥손이라서 이런게 있으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이 제품 가격은 11,000원대에 형성되어 있고 배송비까지 13,000원대에 구매를 했어요 특이한건 이 박스를 보면은 이 박스 부피보다 더 튀어나왔어요 아무래도 이 제품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온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 제품을 한번 뜯어 볼게요 이렇게 두개가 들어있네요 같이 제품 설명서는 이렇게 되어있고 자 저는 요 순서대로 한번 해 볼게요 이물질을 제거해 준 스티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액정 닦아 주는 거죠 닦아 주는거고 요거는 렌즈 클리닉 요거를 하나 뜯어서 꼼꼼하게 한번 붙이면 오래 써야 되니까 꼼꼼하게 닦아 줘야 됩니다 자 깨끗합니다 붙일 준비를 완료 됐고 요거까지는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깨끗한 상태라 먼저 요 겉에 필름을 뜯어 넣고 자 이거 두개가 있으니까 너무 긴장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래도 한번에 성공할게요 자 요렇게 아 이게 될까? 딱 들어가긴 딱 들어간다 지금 꼈어요 딱 이거 이렇게 누르래 여기를 왜 이렇게 눌러요 프레스 원 투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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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이 홀 스티커를 떼래요 이 홀 스티커를 떼래요 오 오 오 반 턴이 들어갔댔죠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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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치도 잘되고 응 좋아요 대성공이에요 대성공 자 이렇게 성공적인 마무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